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남자 아이돌들 힙합 차림으로 카리스마와 남성미를 뽐내던 것과는 달리 귀여움으로 또 요즘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에 여성들의 전유물일 줄만 알았던 레깅스까지 아주 자유자재를 활용을 하면서 소년같은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바로 2013년 남자 아이돌 패션 트렌드인데요. 이렇게 나이에 맞는 발랄하고 또 귀여운 컨셉이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죠. 네 가을이 왔습니다. 옷장 정리도 슬슬 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계절에 맞는 스타일 변신 어떨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높아진 하늘, 차가워진 공기 요즘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좀 덜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 전문 쇼핑몰 난민구 닷컴의 유지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팀장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동안 백화점 매장 준비로도 많이 바쁘셨다면서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민구 닷컴. 와 멋있습니다. 자 우리 헬로헤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유지훈 팀장님 오랜만에 좀 찾아와 주셨으니까 기대를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또 대단한 패션 정보들 갖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건가요? 네. 가을의 설레임이 가득 담은 트렌치코트 전성시대. 우리는 가을 여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을의 세련된 분위기와 낭만을 제대로 만끽하게 해주는 것. 바로 트렌치코트인데요.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게 되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올 가을은 다양한 형태와 컬러로 가지 각색의 매력을 뽐내며 우리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트렌치코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패션 아이템. 단연 트렌치코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사실 트렌치코트에 대해서 이제 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좀 하나씩 하나씩 매해 가을 혹은 봄마다 이렇게 사모으기 시작을 했더니 지금은 뭐 디자인별로, 컬러별로 있을 정도로 가을에 뭔가 패션 필수 아이템이 됐거든요. 여전히 또 사고 싶어요. 올해는 아직 안 샀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빨리 좀 트렌치코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트렌치코트 하면 패션의 아이콘이죠. 유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말 그대로 트렌치는 참우라는 뜻입니다. 겨울 참우 속에 혹독한 날씨로부터 영국 군인과 연합군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1914년 1차 세계대전 기간 중 토마스 버버리가 영국 육군성의 승인을 받고 레인코트로 이 트렌치코트를 개발한 연유로 일명 버버리코트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결국 자연스레 영국 육군 장교들의 유니폼이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 클래식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 거죠. 네 트렌치코트의 역사 먼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트렌치코트 하면은 좀 뭔가 디자인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뭔가 손목의 조임이라든가 아니면 허리 벨트 그리고 어깨의 견장 뭐 이렇게 남성스러움이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현재는 정말 많은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이 또 변형도 되고 그대로 또 남아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100년의 역사를 가진 트렌치코트의 어떻게 진화된 모습 오늘 하나씩 하나씩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진화된 디자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전형적인 클래식 디자인은 올해도 인기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키니진, 펜슬스커트, 원피스 등 어떤 의상과 매치에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니 팔방미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데요. 오픈해서 입으면 루즈하면서 내추럴하게 연출할 수 있고 버튼을 다 잠가서 드레스처럼 입는 것도 핏이 딱 떨어져 시크한 가을의 멋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 브라운 계열이 기본이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블루와 카키 같은 다양한 컬러도 문제없이 돋보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렌치코트는 루즈핏이라 소매 역시 통이 살짝 있지만 걷어 올려주면 포인트 안감 때문에 더 멋스럽고 내추럴하게 연출이 됩니다. 네 가장 클래식한 게 또 가장 세련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가 단추를 다 채웠을 때 혹은 모두 다 오픈해서 입었을 때 아니면 허리 벨트를 맸을 때 이렇게 각각의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트렌치코트가 더욱 더 워너비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맛보기는 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뭔가 특별한 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자유스러운 스트릿 감성과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이 믹스된 트렌드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트렌치코트의 장점은 어느 옷에나 쉽게 매치하기가 좋다는 건데요. 가지고 있는 고유의 클래식한 컬러에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프린팅이 되어진 여성스러운 롱 기장의 원피스와 코디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을철 즐겨하는 패턴 스카프로도 조금 더 모던하면서 도시적인 느낌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희산한 가을에 특별한 기분은 전달할 수가 있는 것 같죠? 컬러는 베이지가 기본이지만 요즘 블랙, 스카이블루, 핑크 등 여러가지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반 코트와 다르게 하이넥으로 여밀 수 있는 버클이 있어서 클래식함은 물론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지고요. 소매와 숄더 부분까지 벨트의 느낌, 디테일로 유니크하게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자, 뭔가 가을의 감성을 가득 담아낸 그런 트렌치코트 코디였습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디자인으로 연출법으로 여성스러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소장하고 있는 트렌치코트라서 자칫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포인트로 기장이 약간 길이가 차이가 있는 프린팅된 원피스나 혹은 우리가 또 가을이면 꼭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도 있잖아요. 스카프 이렇게 함께 연출을 하면 훨씬 더 멋스럽게 코디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은은한 핑크 컬러가 좀 탐나네요. 팀장님.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트렌치코트의 변형은 어디까지일까요? 기본 디자인 요소를 살리면서 그 위에 새로운 실루엣과 요소들을 믹스하면서 트렌치코트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고 여러 스타일로 즐기고 싶다면 지금 보는 이 디자인은 숏라이더 재킷과 베스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입어도 되지만 함께 입으면 코트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에서 무려 3개의 스타일이 나는 아주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숏라이더는 원피스에 입어주면 좋고 베스트는 클래식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으로 입기 좋습니다. 아주 클린하게 느껴지는 노카라의 이번 아이템은 사선 라인으로 언밸런스한 기장이 포인트입니다. 허리 라인에는 벨트 고리와 함께 끈이 있어 취향에 따라 핏을 잡아주면 되고요. 또 안감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오픈할 때에는 하늘 안은 느낌으로 여성스러움이 극대화됩니다. 지금 두 가지 아이템을 보신 대로 새로운 느낌의 표현이 가능한 트렌치코트는 트렌치코트는 고급스러움과 더불어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심플한 의상과 매치에도 도예적인 이미지를 물씬 풍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렌치코트의 변신 어디까지일까요? 아니 어떻게 트렌치코트 하나로 세 가지 버전의 의상 디자인을 코디를 할 수 있을지 보면서도 놀랍네요.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근데 사실 좀 요즘에 이런 것도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베스트로 따로 입어도 되고 쇼트 자켓으로 따로 입어도 되고 같이 코드하면 하나의 트렌치코트가 완성이 되고 이거는 일석삼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렌치코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뭔가 좀 여성미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트렌치코트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주말에 어디 나들이 가거나 할 때 입을 수 있거나 아니면 편하게 학교 다닐 때나 출퇴근할 때도 좀 격식 차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좀 더 캐주얼한 트렌치코트 있을까요? 네. 트렌치코트의 장점은 모든 룩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힐을 신어도 좋고 운동화도 좋고 청바지도 좋고 스커트도 좋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를 같이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단조로움 없이 고급스러운 캐주얼 룩이 연출됩니다. 살짝 가을이 핏이어서 여유 있는 품으로 오픈했을 때 라인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단추를 영위면 여성스러운 로맨틱함까지 느껴집니다. 디자인은 같지만 소재와 색이 조금 더 캐주얼한 이번 아우터는 한눈에 봐도 보이핏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것보다는 덜 딱딱해 보이고 또 활동적이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한 불멸의 아이템인 트렌치코트로 더욱 색다르고 스타일리시하게 가을 여자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스타일 살리는 방법 뭐 거창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트렌치코트에 열광하는지 잘 알 것 같고요. 특히나 마지막 아이템, 어떤 남성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룩이 요즘 유행하는 그 매니시 룩, 이런 형태로 멋지게 또 진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딱 떨어지는 핏, 깔끔하면서 세련된 라인이 매력이라 남녀노소 가릴 이유가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유독 입고 싶어지는 아이템, 독보적이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을처럼 낮과 밤, 일교차가 큰 계절에 아우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스타일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까요. 멋지고 실용적인 코디로 더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가을 누구보다 스타일리쉬함을 꿈꾼다면 지금 당장 트렌치코트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아이템이죠. 멋스럽고 또 자유자재로 스타일링이 가능한 훌륭한 아이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옷장 속에 하나쯤은 있어야 할 트렌치코트, 여러분들의 선택 기다리고만 있네요. 자, 오늘 만나본 상품들은요. 남딩구.com에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솔로분들이라면 옆구리가 쉬어지고 또 커플들이 부럽기만 한 요즘 더욱더 트렌디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그 남성들의 시선을 확 좀 사로잡으셔야겠죠. 모두가 행복한 가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앤 웨더의 날씨백 코디 제안, 웨더 스타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